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선미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선박, 선미관, 프로펠라 축과 관련된 하나의 축계죠. 배 뒤쪽에 있는 프로펠라 축계를 합쳐서 선미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미관은 기름으로 구성된 유나일식 선미관하고 그의 관계 대형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수식, 유나일식 선미관, 그 다음에 해수 여기 있죠. 해수, 유나일식 선미관하고 여기 나오는 기름이죠. 유, 유날방식 선미관, 유, 기름, 유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소형선에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것은 대형상선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선미관은 어떤 밀봉이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단단히 실로 밀봉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미관 프로펠라 축에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죠. 선미관은. 그래서 유, 유나일식 방식은 상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 유나일식 선미관은 밀봉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미관 내부에 처해진 유날류가 추진축과 배열형을 식혀준다. 냉각, 돌아가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해수, 유나일식 선미관은 패킹을 자주 교환해 줘야 돼요. 자주 교환해 줘야 되겠죠. 주로 소형선에 쓰이고 있는 해수, 유나일식 선미관은 선수와 선미 쪽에 각각 부시, 부시 같은 것을 끼우고 부시 내면에 글랜드 패킹이라고 했어요. 글랜드 패킹을 넣어가지고 배어링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교환해 줘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글랜드 패킹을 넣어서 배어링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해상오염원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자주 패킹을 교환해야 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형선박에 많이 쓰이고 있다.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소형선이냐 대형선박이냐 그렇게 해서 물어볼 확률이 가장 커요. 특히 해수, 유나일식 선미관은 선미관 내부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해수가 추진축하고 배어링을 냉각하고 또 해수 침입으로 기관실 밑바닥에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패킹을 자주 교환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미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그림을 통해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